네 번째 연습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연습 예제는 여기를 기준으로 작성한 다음에 브릿지를 이어가지고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에서 새 파일을 하나 연 다음 원점 항목을 확장해 XY평면에 스케치를 작성합니다. 자, 선 명령으로 전체 높이는 22, 그 다음에 일치구속 조건으로 원점과 이 선을 중간점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선택해서 중심선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선 명령으로 스케치 프로파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선의 길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일치구속 조건으로 두 개의 선의 길이를 같이 맞춰주고 수평구속 조건으로 이 끝점과 이 끝점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길이는 같기 때문에 한 곳만 맞춰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위에 보니까 위에가 사각형으로 뜨린 거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이 필요가 없네요. 그죠? 일치구속 조건으로 여기 맞춰주고 일단 모든 구속 조건 표시를 해가지고 이 구속 조건을 삭제를 먼저 하고요. 전체 구속 조건 숨기기를 한 다음에 일치구속 조건으로 다시 붙여봅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치수 명령으로 파이는 22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27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10mm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각도가 없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각도를 30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요게 좀 요게 피트러졌군요. 이게 자, 이 선을 수평선으로 바꿔주면은 스케치가 완전 구속이 되게 됩니다. 자, 3D 모형 탭에서 회전 명령을 클릭해서 첫 번째 피처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피처를 작성해 볼까요? 다시 한 번 XY평면에 스케치를 작성을 해서 자, 여기다가 스케치 프로파일을 하나를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중심선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18파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 14파이 자, 그리고 전체 높이는 13 그 다음에 자, 여기는 13의 절반인 6.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위치를 정해줘야 되니까 음 자, 요 밑에를 형상투영하고 치수명령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13으로 바꿉니다. 자, 요 안에 중심점이 잘 안보이니까 F7을 눌러서 섹션 모드로 간 다음에 치수명령으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자, 65로 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회전명령을 누르면은 자, 회전비처가 다시 한번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XY평면에 스케치를 잡아가지고 세번째 피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세번째 피처를 작성하기 전에 F7번 섹션 모드를 눌러가지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 4개의 선을 형상투영시킵니다. 그리고 선 명령으로 형상투영시킨 4개의 선에 각각 2개씩 짝을 지어서 중간점, 중간점 잡아주고 중간점, 중간점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 명령을 클릭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서 닫게 하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1.5 그 다음에 자, 이 폭을 6mm로 잡아줍니다. 자, 3D 모형 탭에 돌출 명령을 클릭해서 거리는 12 그 다음에 자, 대칭으로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럼 이렇게 자, 핸들의 기본적인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잡은 다음에 자, 서브 피처들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지금 사각 모양을 쭉게 되어있는데 45도의 형상도 되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직사각형이나 뭐 이런 사각형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명령으로 해봅시다. 다른 명령 어떤 명령이냐면은 바로 폴리곤 명령입니다. 폴리곤 명령이 왜냐고요? 왜지? 자, 폴리곤 명령에서 육각형으로 되죠, 지금 이거는 사각형으로 바꾼 다음에 작성을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사각형 45도를 이렇게 돌린 다음에 자, 여기 거리는 8 그리고 수직구속 조건으로 원점과 이 꼭지점을 딱 찍어주면은 자, 이렇게 간단하게 완전 구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이제 3D 모형 탭에서 돌출 명령 클릭하고 자, 프로파일 선택하고 차집합, 거리는 다음면까지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자, 작성을 합니다. 자, 이쪽도 M5죠. 구멍 명령으로 해서 배치를 동심 타입으로 한 다음에 평면과 동심 타입 존은 이제 옆구리를 선택해도 되지만 여기 모서리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다. 자, 구멍 유형은 탭구멍 3D 유형은 ISO 매트릭 프로파일 코칭 크기는 5mm 그 다음에 전체 깊이로 전체 관통 확인 화면은 자,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못따기하고 못깎기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까요? 자, 못깎기 반지름 2mm로 해서 이제 뭐 아예 그냥 이거는 주물품 거의 주물품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모서리에 못깎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5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못깎기를 해주고요. 한 번 더 못깎기를 클릭을 해가지고 반지름 2mm로 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자,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못깎기를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해서 네 번째 연습 예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fazendo сейчас triangles 2mm로 해서 1